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야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소식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비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에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 담당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요. 먼저 이른바 검수원복법안, 또 검수완박법안이 민주당이 추진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전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또 검수원복 아니겠습니까? 이 검수원복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의 과제도 추진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당 의원은 이른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바,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조수진 의원의 견해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수진 의원의 견해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국민이 이걸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 그동안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산대책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벼르고 별렀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일단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사의 기존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그 기소에 관한 권한만 유지시키자라는 이제 수사와 기소의 권한에 대한 분리라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지금 경찰이 어떤 수사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확대되고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렇게 가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고 검찰과 경찰이 잘 준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이 입장이 분리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던 것을 다 번벅하면서 지금 다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더 확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기존의 검찰의 입장과도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최희배 전 비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뉴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의 효력을 인정한다, 즉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 속보로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또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그래도 질문을 했을 텐데요. 한동훈 장관은 또 어떠한 논리로 답변을 했는지도 생각합니다. 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형뜨리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글쎄요, 저는 검찰이 지금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에 동원된 인력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경우에 인력이 턱없이 작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한동훈 장관의 특유의 논리의 일관성 그리고 논리적인 탄탄함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승헌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조인 출신인데요. 김승헌 의원이 만약에 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왜 인원들, 수사 인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느냐, 먼지 털어져서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아까 전주의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의 답변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사건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 사이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이 이미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논리 작동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지금 규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보복이라든지 편향성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승헌 의원이 오늘 금방 이야기했던 너무 많은 숫자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두 가지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죠.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차장검사를 할 때 문재인 정부 초기죠. 초기 때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는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이 동원됐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승헌 의원이 민생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할, 담당해야 할 수사관들이 글로 빠지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검수 한박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부분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민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6대 중대 범죄로 검찰에 초기 수사권이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금년에 5월에 또 검수 한박 법이 통과되면서 6대 중대 범죄에서 2개만 남겨놓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아마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법사위가 있을 때마다 한동훈 장관과 상당히 대립해 왔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직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 질문과 대답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상대로 아까 뉴욕 연방 남부지법 소송 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거기 그리피스 버질과 관련된 자료인데 기사에서 봤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사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터넷 매체에서 본 겁니다. 영문으로 된 지방법원의 자료, 미국 자료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꽤 어렵죠. 그래서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보신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여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구글해 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그거 액세스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님은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예요, 네, 네. 오늘 오전에 법사회를 지켜본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죠. 오늘 서로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를 안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좀 상의를 한 것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통 이제 법사위 저렇게 전체회의 열리기 전에요. 각 당마다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잠시 이렇게 휴게를 한 거나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좀 오가서 저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고 하자라고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목소리 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토론에 이긴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주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에 국감에서는 좀 차분하게 질의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좀 전국을 찔러보자는 어떤 취지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김의겸 의원님이 질의한 거를 이어받아서 하는데 보통 의원들마다 각자 자기 것을 준비하는데 약간 이제 같이 좀 준비하는 일종의 팀플레이죠.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준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한동훈 상대법, 이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법사위가 열리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득보다는 좀 손해를 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실은 좀 헛발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매번 불러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펴는데도 한동훈 장관이 뭐 한 번도 지지 않고 팽팽하게 논리적인 싸움을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평가할 때는 한동훈 장관의 판정승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위기여서 아마도 우리 최혜배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때는 좀 나름대로 모여서 숙의를 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그 모여서 회의한 결과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회에서 말싸움을 해서 논쟁을 할 때 목소리를 올리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차분한 논리로 반박하는 것을 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한동훈 장관이 말끝마다 계속 말싸움을 계속하고 논쟁을 계속 확대시키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좀 더 너무 고압적이고 너무 전투적이지 않냐라는 걸 상대적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좀 고분하고 톤다운되고 온순한 분위기로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오고 갔던 주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과연 어느 쪽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차분하게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 심판 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그런데 그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으니까 한동훈 장관 출근하는 길에 기다렸다가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얼마 전에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차량을 미행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네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도 사실은 저게 이제 뭐 인터넷 유튜버가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미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취재와 미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정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정도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퇴근 후에 법무부 청사에서 나와서 퇴근 후에 그 한동훈 장관이 집에 돌아가고 때까지의 사생활을 다 뒤에서 꼼꼼히 다 포착을 하려고 지켜벗고 따라다녔고 미행을 했다는 건데 만에 하나 지금 여기서는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합니다만 어디 이상한 술집이라도 갈까 봐 그랬다는 건데 설마 그렇게 그런 데를 다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적인 어떤 모임 자리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태도 하나 아니면 자세 하나 이런 거 하나라도 사진으로 잡아서 정말 의도적인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섬찟한 이야기죠. 저건 단순히 스토킹의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인물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구렁텅에 빠뜨리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느라고 정말 24시간 대기하면서 미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범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용진 앵커도 그렇고 채이배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알아보는 누군가가, 불특정 누군가가 사생활과 사적 개인의 생활 영역들을 24시간 밀착에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등골이 오싹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저 생각하는 저 느낌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인물이라도 그런 사람이 타겟이 돼가지고 뒤쫓아가는 그러면서 미행하고 스토킹하는 이런 범죄는 정말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배 전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권력기관, 정부 조직에서 저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또 공직자에 대한 사찰. 이제 사찰은 이거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튜버, 전직 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장관을 계속해서 미행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런 취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를 받거나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설명으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계속 따라 붙었고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로 제보를 받고 한다거나 했으면 뭐 취재 윤리상으로도 또 검토해 봐야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정말 사생활을 파헤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따라 붙었다면 저는 뭐 그 부분은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충분히 범죄로 볼 수도 있고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법으로 아마 지금 고발을 한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검찰과 법원에 또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 들어보셨고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문제는 5월 질문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리고 그 대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등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졌던 내용이고 그런 점들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어떤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그건 아까도 법사위에서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FC 의혹이라든지 변호사의 대납 사건이라든지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에 선거 과정 속에서 이미 불거져서 나왔던 것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와의 검찰에서 고소고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된 결과 이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 답두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독재 권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에 대해서 어떤 탄압을 하고 표적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 배우자로서 김대중 전 총재를 사형선거를 내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이전에서든 79년에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시켜서 국회의원 직원을 박탈시킨 것.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에 대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죠.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야당 탄압의 모습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돼서 검찰이 기소한 것. 그다음에 성남FC에 대해서 제3죄 뇌물죄로 공범으로 지금 경찰이 기소견으로 송치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이 민주당의 당대표인 민주당의 어떤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마치고 국민들이 만들어서 했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하훈아 의원이 말했던 깡패 수사, 마약 수사에서 검찰이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라는 것을 막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재미있게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은 항상 조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깡패라고 표현합니다. 국민이 될 때 굉장히 다가오는 표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리나 기자회견이나 마이크될 때는 조직폭력배라는 순화된 단어를 씁니다. 깡패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공개적으로 깡패라는 단어를 쓰면서 국민들한테 귀에 확확 다가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측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대응이 일사불란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추가로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나 기소를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되지만 기소가 진행까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백현동인이 다른 개발 사업까지 다 일일이 과거를 들춰내면서 아무튼 나올 때까지 판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복 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기간에 불거진 문제라면 당연히 민주당 쪽의 후보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일방적인 정책 탄압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깡패나 이제 마약에 대한 수사, 뭐 당연히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벌을 줘야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느냐의 관점, 그러니까 그 주체를 우리가 달리 봐야 됩니다. 기존까지는 수사한 검찰이 기소까지 맞기 때문에 자신의 수사한 내용을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끼어맞추신 수사를 한다거나 또 이제 그 수사에서 나타나지 검찰이 아는 범죄 사실을 따시 별건 수사 같은 걸 통해서 또 범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어떤 원칙을 우리가 새로 세우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도 동의했던 바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아직 수사당국이라고 있는 건 사실상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명확히 볼 수 있는 경찰이 6대 범죄나 2대 범죄나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할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검찰이 모든 수사,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하나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최근에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자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위 고발 사주 사건에서 말하는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그거에 따른 정치적인 장난질이 이루어졌고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강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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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의 비밀번호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서도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최강욱 의원이 허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을까요?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그 시점에 그런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계시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문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잊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든 거다라고 판결문이 명시하고 있죠. 허위 사실을 만드는 건 그분인데 무슨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자, 최강욱 의원은 무죄 판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라.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한 건 허위가 맞다. 다만, 판결문을 한번 보시죠. 다만 판결문을 보면 말이죠. 최강욱 의원이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허위를 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방 목적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비방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무죄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다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도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비싼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건 허위인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 의원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 이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촉발돼서 일어났던 채널A 사건 아닙니까? 거기 한동훈 당시 검사장도 연루가 돼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그걸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생각할 때 주목을 끌었던 사건의 결과가 무죄라고 하면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정말 결백이 입증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검언유착 프레임에 대한 주장 자체도 정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그렇고 금방 앵커께서 보여줬던 판결문의 내용도 그렇고 당시 그 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동재 천혜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기자를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로 계속 공격한 것은 타당하다,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는 데까지 가려고 했던 것인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무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인데 허위 사실은 맞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인해서 고의를 가지고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100%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죄라는 것이 아무 죄가 없고 거짓말 항적이 없다라고 등치시키기에는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될 때문입니다. 네,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쟁점이 됐었던 사안들 다 수사로 넘어갔고 또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 판결문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대다수의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때까지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정치권은 그러한 비용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검은 주차 사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지금 고소고발 사건들이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선이 끝나면 양쪽 후보가 서로 고소고발했던 거를 좀. 다 취하했죠. 다 서로 취하하고 좀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그런 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서 굉장히 모든 정치 사안들을 다 사법부에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최강욱 의원 사건 역시도 결국은 지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또 최강욱 의원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2심, 3심 끝까지 가서 결론이 나야만 결국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지금까지 해 드렸고요. 이스라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기자가 보도합니다. gab strategic